한국 외교통상부가 여권 발급 시 본인 여부를 인증하기 위해 채취하는 지문에 대한 대조 절차를 여권 신청자 전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올해 1월 여권 신청자의 지문 대조 제도가 도입된 뒤 11월까지는 일부 여권 신청자의 지문만 경찰청에 보내 신원을 확인하는 부분 대조 방식을 취해왔지만 12월부터는 전면 대조 방식으로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지문 대조 작업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신청자의 양손 검지를 먼저 채취해 경찰청 정보와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나머지 지문들도 차례로 채취해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채취한 지문은 개인정보의 보안 유지를 위해 여권 발급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한편 이와 같은 강화 조치는 최근 미국 등지에서 위조 여권으로 한국에 불법 입국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올해 들어 10월까지 적발된 여권 위변조 사례가 지난해보다 42.7%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신은 전이 도전하지만 운좀 few가로서는 도전하지만 불법이ATEıyors wee권을 통해서 제공됩니다. 자막 제공은 전이 도전하지만 태양이 조치한 우선의 입국에서 자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비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신은 전이 도전하지만 이루어집니다. 캐맨 위pres